대한민국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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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을 움직이지 마시고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큰 전자기기는 위착립하는 동안 좌석 하단 또는 기내 상관에 안전하게 포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무원의 요청시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쾌적한 기아인을 위해 저희 태안항공은 전도선에서 금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에서의 모든 흡연행위는 법에 따라 엄격히 통진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좌석 위주도는 좌석 벤드사인이 있습니다. 좌석 벤드사인이 계시면 벨트를 빼주시고 그동안 화장실 사용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계실 때나 주무시는 동안에도 항상 좌석 벤드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벨트는 버클을 끼워 몸을 말도록 줄여주시고 그때들은 덕대를 빌어올리는 비입니다. 이 비행기의 비상구는 앞과 뒤로 그리고 중간 부분에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상구마다 비상구 안내사인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비상시에는 비상구까지 유도되기 통로에 켜지게 됩니다. 객실 기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산소 마스크는 산반에서 저절로 내려옵니다. 마스크가 모두는 앞으로 잡아당겨 코와 입에 대시고 끈으로 머리에 맞게 포장하여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공간자가 있는 경우에 먼저 착용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좌석 또는 팔걸이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고명복은 비상구와 비상구, 해체 증전에 부풀어 주십시오. 또한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탈출 및 그룹들을 공용복으로 사용하게 되며 여러분이 사용하실 비상구의 위치는 승부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좌석에 앉으신 분께서는 비상시 저희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단추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인 번지를 부탁드립니다. 정상에 안되는데 적착이 안되는데 적착은 몇 번 타서 몇 번 타서 괜찮을 것 같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손들겨서 이제요. 차기 도착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일단 적절히 좀 다시 카메라가 고장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번 하셨습니다. 앞 저석 등반기 속에 안내 자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안항공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편은 되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핵포리티엘의 이산포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즈벡션으로 대처하실 때 일시기 바랍니다. 프리즈벡션에 출하십시오. 제테일이 너무 잘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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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